이번 시간에는 변수와 대입 연산자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콘솔을 켜서 여기서 실습을 좀 진행해 볼게요 변수라는 것은 바뀔 수 있는 어떤 값?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보죠 x가 1이고 y가 1이라고 했을 때 x 플러스 y 는 값이 뭘까요? 2 입니다 그럼 제가 x를 100 이라고 하고 다시 x 플러스 y 를 하면 값이 1,001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바로 이 맥락에서 여기 있는 이 x 라고 하는 것을 변수 영어로는 variable 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즉 오른쪽 항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대입한다 라는 대입 연산자고요 이 대입 연산자를 계산하면 이 대입 연산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좌항과 우항을 결합해서 우항의 값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몰라도 돼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찍어볼까요? 짜잔 뭐라고 막 그러죠? 그렇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1에다가 2를 대입한 겁니다 당연히 1은 언제나 1이기 때문에 2를 대입하면 안 되니까 에러가 뜨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x라고 하는 것은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값이 바뀔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변수죠 하지만 여기 있는 숫자 1은 언제나 1이기 때문에 저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항상 상자를 써서 바뀌지 않는다는 뜻에서 상수, 영어로는 constant라고 합니다 자, 써볼까요? variable 그리고 constant 이렇게 variable과 constant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변수를 왜 쓰는가? 라는 얘기를 좀 해봅시다 변수를 왜 쓰는가는 너무너무 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콕 집어서 얘기하기가 오히려 더 힘듭니다 특히나 이제 수학에서 만약에 변수가 없다면 우리 인간은 공식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에서 변수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중에 그냥 예제로 변수의 힘을 여러분이 느껴보실 수 있도록 하는 아주 불완전한 예제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문자열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내용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생긴 어떤 글을 우리가 쓴다 그리고 그 글 안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egoing이라는 저의 닉네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세 군데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프로그래밍 공부하실 때는 항상 극단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개가 1억 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게 섞여 있는 상태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실행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이거 조금 실행, 실용적으로 alert을 한번 해볼까요? 얘는 변고창이 이렇게 뜬단 말이죠 그리고 이 안에 egoing이라는 텍스트가 어딘가에 들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글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가? 이 글 안에 등장하는 이름들이 여기 있는 egoing이 예를 들면 리체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egoing이 들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한단 말이죠 빠뜨린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리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만약에 1억 개라면 이걸 고치는 게 보통 어렵겠어요?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바로 변수를 쓰는 것이죠 저는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쓰겠습니다 egoing, 세미콜론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실행이 되거든요 여러분, 실행을 유보하고 싶을 때는 시프트 엔터를 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alert을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고요 여기에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을 변수화 시킵니다 자, 여기 큰 따옴표를 시작했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큰 따옴표를 이렇게 치면 문자열이 여기서 끝납니다 자, 그럼 거기다가 더하기 그리고 이 부분은 name이라고 하고 더하기 그리고 문자열이 다시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옴표를 쓰면 변수 처리가 된 거예요 자, 이걸 카피해서 여기도 붙여넣기 그리고 여기도 붙여넣기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처리한 부분이 1억 개다 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실행을 시키면 짜잔! 여기에 모든 내용이 egoing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코드를 수정할 때는 더 이상 이 부분에는 더 이상 저는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저는 어디에 신경 쓰면 돼요?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리체 라고 바꾸고 실행시켜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name이라고 되어 있는 바뀌어야 될 부분은 리체라고 바뀌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수많은 변수의 효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깜빡하고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변수를 사용할 때는 가급적 앞에다가 vr이라는 키워드를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없어도 비슷한데 vr을 쓰는 게 조금 더 좋은 습관이니까 vr을 좀 붙여주시고 이건 variable의 약자겠죠? name이라는 variable이라고 이렇게 쓴 거고요 그리고 이것의 장점과 단점을 여러분이 알기 전까지는 그냥 항상 vr을 쓰십시오 이렇게 써도 되지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수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동시에 대입연산자라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 예제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equal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데 저것이 바로 말하자면 대입연산자이고 이 대입연산자에 의해서 black이라고 하는 값이 backgroundColor라고 하는 말하자면 변수의 값이 된 것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이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